가치중심 정당 국민의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엄벌로 안전하게입니다. 엄벌은 시대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밀양사건 재조명에서 드러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촉법소년들 거제 교제폭행치사에서 드러난 연인간 심각한 폭력, 괴롭힘 행위, 칼부림 인사에 앞서 어젯밤 시청력 사고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준영 인사드립니다. 저 박준영은 2018년 탄핵 직후 청년, 당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방선거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며 당의 가치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저는 국민 안보, 국민 안전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외치기 위해 엄벌 앱을 직접 개발한 IT 개발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의지가 있고 실력도 있는 행동가입니다.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트위터를 통한 네이버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론 조작, IT 개발자인 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 박준영은 국민의힘을 가치중심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 박준영이 외치는 가치중심 정당의 그 첫 번째는 엄벌로 안전하게입니다. 최근 밀양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의 사적 신상공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보호를 위한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들에게 사적 신상공개에 열광토록 하였습니다. 촉법소년, 터무니없는 가명사유 등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 제도, 개혁, 법들 전부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유명인 사칭사기, 코인사기, 다단계 사기 등 세상엔 정말 수많은 사기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전세사기만 특정해 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박준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든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반법인 사기죄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형량 강화에 사기꾼들이 함부로 사기친동 흥청망청 쓰지 못하게 하고 신상공개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강제 피해금액 변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기꾼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시달릴 고통을 덜어주고 편하게 다음 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구제 후회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동탄 헬스장 무고 사건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비대칭을 이루는 무고죄 형량 바로 잡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과 10범, 20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거대 야당의 전 대표도 정과 4범입니다. 정과 4범 이상이면 교화도 안되고 법치를 무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과 4범 이상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제 출마 선언에 대한 유튜브 댓글인데 안전이 민주당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댓글들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몇 개의 불의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보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며 물어뜯어 왔던 그 모습들이 그들 눈에는 안전이란 가치가 민주당의 전유물로 보여졌다고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범죄와의 전쟁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과거 강력 범죄자들 잡아넣던 대쪽 검사 모습으로 강력 범죄자들로부터 국민들 보호하면 지금의 국정위기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박준영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 계속 엄벌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법 강화에 대한 부담 덜어드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주축돌이 되겠습니다. 안전은 보수의 가치이고 우리 보수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젠 보수의 가치를, 국민의힘의 가치를 하나하나 되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 박준영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성공의 국민의힘, 성공의 윤석열 정부를 위해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파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